무시한 양반들 야 씨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지금 뭡니까 이거 알았어 아휴 죽겠네 씨 아휴 미껏 아휴 미uba 아휴 이다 아휴 이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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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범봉까지 하고 있었던데? 누워? 범봉까지 하고 계단은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? 아아 마사지? 야 오늘 비올때 계단 타기 힘든데? 계단 젖어 있지는 못 타고 야자매티가 고속이 있다 어휴 조심해라 어휴 우와 미끄러워 아 여기 여기 상담도 이렇게 물이 많네 아직 물이 다 안받았잖아 새벽까지도 범봉이 훨씬 많은데? 하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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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위로 할까 으 으 으 으 아씨 올라갈 수 있으라는 걸 또 뭐 미끄러워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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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조심해라 어... 여기 다리가 아프지? 오우 씨... 너무 돌아 멀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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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가 라인약 편해서... 어... 다리가 아파... 씨... 이거 될까? 어우 씨... 미끄러울 것 같은데구나 어? 안 될 것 같은데? 미끄러워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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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% 어... 결국은 여기서 수비를 걸리니 까 저... 고단해전에서... 하... commentaires 저번에 그러다가 좀비가 그러다 떨어았어 속도에다가 옛날에 만풍이도 한번 떨어지고 아... 그냥 내 스스로 쉬어야지 와... 아니에요... 아이씨... 이 아이스도 이봐 아아... 잡았어 덤벙이네 덤벙 스스로 쎈데 예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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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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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봉구구 아이고 스키라시 어? 저 밑에까지가 계단 아닌가? 부산에서 어떻게 조직이용림을 했길래 이렇게 속이 차 적당히 먹어 몬스터 안먹었어요? 고구리 안보여 지금 고구리 지금 스키샤가 안보여 진짜 구멍 뚫어야겠다 이거 저거 다 찢었잖아 아냐아냐 그 위에 렌즈에다 구멍 뚫어야 되는데 다 꺼 그냥 저 저 자연한 사람 어디보내야 돼 아 여기 센데 야 이거 야 계단 지금 되게 비끄럴텐데 여기 있다 다행이다 역시 시프티에 가야 안전해 아 저거 오늘 잡으려고 왔구만 야이씨 아 아 오 오 오씨 마사에 전부 으 으 어 뭐야? 어? 제발! 자비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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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는 가라고 하십니까 아? 아? 이거? 아? 아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워쒸 으아~~ 또시약이 또시약 전부러 올라가야 돼 누가 아이씨 이거 어? 전차 전차감 뒤에서 빨리 가라 그러고 와 이것이 뭐 으 으 으 아 그거 하지 말고 빨리 가 헤머리가 체력이 없다 지우씨 내가 그때 그랬다고 아니 우세씨 길도 진짜 전부다 가만히야 여기가 더 힘든데 조심 야 여기서 체력 다 스타리는 것 같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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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는 거야 아 이런건 어필이 아닌가 보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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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아 와 뭐야 이거 아 이거 한번 왔던 것 같은데 기다려야 돼 꾸역꾸역 잘 오는데 배꼬가 문제네 배꼬 형이 좀 문제야 어째어 배꼬 오다가 묻었어 아 배꼬 다니니까 힘들어 죽었어 이제 오늘 뒤에 뭔일이 있었나봐 애들이 숨겨봐도 안 막혔어 불만이 많아 다 아 다음부터 표도로 광교장 오지 말아야겠다 아 힘들어 와 뭐야 지구로 타야 되나 와 이거 벽떼 부른데 나무 조심 아 0 뭐가 있어요 아 뭐 이거야 아 아이고 사는 타오 ammonia 오늘도 더 improved 지렸 떨어져 크면 찍어 보았 빼고도 도는데? 빼고도 형이 돌아. 아 돌아버리겠네. 아 경기 죽인다. 맞아? 여기? 아 이건 아니랬나? 어 몸이 풀려. 야 몸이 뭐야? 무슨 몸이 풀려. 차고 깔아있는구만. 이런 편. assemble에다. 뭐야. 저렇게 잘 가진다. 한 마브가 쓰러진다. 이렇게 아름다운 소음. 야 Jonathan. 감사합니다.